입니다. 캐나다이 도론 선수 션 네크 아 잘생겼습니다. 어제 스피드 경기에도 출전한 선수 아닌가요? 네 그렇죠.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ISC 선수들 중에 선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. 세계관의 흠한 그리고 멋진 리더즈가 항상 보여주는 선수도 유명한데요. 이 선수 어제 스피드 전에도 나가고 난이도 전에도 나가고 또 이 선수의 뒷속기가 볼더링입니다. 제가 이제 모두 다 했다라는 말하는 선수. 지금 그 선수를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. On your right hand side we have Sean Nicole from Canada. 바와이의 대화나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하지만 난력하게 모든 감각 인간이 같은 모든 감각 세력의 한 길을 도전하는 그 선수. 그 선수들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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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